할렐루야 일부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락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분열 사태가 속히 종식될 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감독님의 권위와 또 교회의 권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걷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의 손위에 온전히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교회하시는 말씀을 매주마다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성락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그 응답을 얻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이 모든 분열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과 충실로 교회를 지켜나가기 원하오니 우리 성락인들의 모두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사랑과 충실로 하나가 될 것을 각오하며 또 자신을 돌아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충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지체가 된 각각의 성락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아픔과 공감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교회가 멀린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나여 참으로 나와 함께하는 공간임을 잊지 않도록 도우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락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현재의 상황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 공감하며 나가는 데 부족하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각각의 직분에 충실하게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교회의 질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락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무처리회가 온전히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온지 법적으로도 참으로 세상에서 권위를 다시금 회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차와 방법과 그때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운영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락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나가고 또 기도하고 있사오나 법원의 모든 자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에 삐뚤어진 판단도 세상에 법적인 모든 기준도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감독님의 법적인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또한 교회의 재정도 이 위기를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락인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과 함께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각의 영혼을 주켜서 도우셔서 우리 교회와 감독님의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감독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곧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며 교회의 사태가 해결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위태한 것임을 깨닫고 참으로 이 모든 환경이 속히 해결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여 왔지만 응답이 더딘 것 같기에 낙담하고 좌절한 자가 있다면 다시금 무릎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세우게 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끈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 감독님을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선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또 우리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함께하자서 날마다 영감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교회를 치리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감독하게 하시고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영감으로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비정과 사명으로 또한 교회의 미래를 운영하여 나간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걸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교육자와 평신도가 하나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감독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다시금 원수의 개교와 원수의 방해와 원수의 또 그 개교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단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교회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락인과 베레아인과 미래 세대가 이제 감독님과 함께 비전을 꿈꾸며 참으로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이겨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독님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사오니 감독님의 입술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소서 성룡이 교회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말씀을 듣는 각각의 성락인들을 주께서 도우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며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성룡이 교회하시는 말씀이 우리 각각의 영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변화되는 심령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베개하는 심령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 뜻을 이뤄나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각각을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또한 예물을 드리는 각각의 성락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교회 재정의 어려움을 깨닫고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와 함께 아픔을 또 그 고든 고통을 공감하며 또 자기의 물질을 또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락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승리에 영감을 하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령이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이 참으로 이때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앞날을 또한 교회의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는 그 비전과 그 꿈을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독님과 함께 꿈꾸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락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법정의 소송에도 이겨내기 원하오니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역사와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각각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락인들의 교회와 함께 나갈 때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함께 고난을 당하며 교회와 함께 아픔을 극복하는 모든 성락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히 흐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락인들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천대에 명하신 복을 각각의 가정이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각각의 영혼에 한해 깨주시는 복과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능력 안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6월은 나라 위에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위정자들이 바른 판단과 또 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께서 기념하라 하셨고 또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기도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세만의 기도회 교회 사랑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때에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또 혹 응답이 더디다 여겨져서 기도의 끈을 놓치고 계시다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그리고 감독님과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락교에 온라인 콘텐츠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매주 받고 계실 것입니다 받으실 때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본인도 보시고 꼭 밑에 보시면 좋아요가 있습니다 꼭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도 하셔서 교회 소식을 매번 잘 공유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또 아는 지인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정상적이고 또 성경적인 이 신앙의 모습을 소개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평신도연합 후원 계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수고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잠깐 관심을 갖지 않는 시간에도 교회를 사랑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물질을 섬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월 배려와 추천도서는 복받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지켜오는 이때에 끝까지 법적인 승리가 있을 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을 많이 보여주셨사오니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며 또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한 주간이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배려 사람은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아멘 내 영원아 사랑과 충실로 하나 된 교회 되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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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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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이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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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멜로 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죽게 굴복하니 영원히 위해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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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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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막게 STEM유 오오오 온전히 시작하시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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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능하신 주여 천지만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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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능하신 주여 성삼이 이제 부르주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가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락이니 하나된 신앙으로 충만까지 성숙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꽃과 풍랑 이로로 완전한 포부 고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 동안 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항상 나를 웃듯이니 어느 곳에 가는지 도독하지 않는 주의 판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한 해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형을 풀어 넣어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우리의 의의를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며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포열에 공로를 의지하는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 서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낮추며 신하하게 하사사 참으로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성락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지체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충만까지 이루는 자가 되기하사 믿음에 성숙되는 자들 성숙한 성락인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교회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정족을 처복정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옳게 여기는 일이라 하여도 결과적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주는 일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을 먼저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치 못한 모든 것을 내려놓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사 온전케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할렐루야 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 할렐루야 주 할렐루야 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마마 고숙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락인들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들으신 듯 귀한 자들에게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함 있는 참매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분열을 말마마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 교회 감독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모든 분열 사태를 종식시키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신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감독님 목회를 경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시고 영감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목회를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응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윈욕관에 강금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우리 감독님과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다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교회에 거친한 자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감독님을 단위에 서서 말씀의 대원자로 세우셨으니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우리 심령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말마 그 말씀 앞에 순용하여 주의 몸 등교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령이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말마 이 교회에 하늘 내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그남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내려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이내 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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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옹게 가오니 상한 남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들을 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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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물 드린 모든 성랑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헌금을 드린 최성옥 강미자씨의 영혼과 또 모든 성랑인들을 기억하셔서 주의 몸된 괴를 사랑하기에 이들이 헌신하였습니다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장영동 황경자씨와 모든 성랑인들을 기억하셔서 참으로 주의 몸된 괴가 이 물질을 통하여서 재건되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송정섭씨와 또 성랑인들을 기억하셔서 참으로 저들이 매월 참으로 자신이 버린 물질을 알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였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저들의 가정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월정 헌금 드린 정부원 편정희씨와 성랑인들을 기억하셔서 매월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박계순 김은미씨의 영혼과 또 성랑인들을 기억하셔서 매번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감사할 제목이 충만하게 알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몸된개가 어려울 때에 주의 몸된개를 사랑하는 성랑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영혼이 또한 부육해되는 거룩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도우시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염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랑인들의 가정과 또 영혼위에 하나님의 그 신복과 은혜가 충만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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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사하시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그 귀한 고단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그대 알게 하소서 그대 사랑 알게 하소서 그대 알게 하소서 신상아 이 날리신 예수 너 잊지 않게 하소서 그대 알게 하소서 신상아 이 날리신 예수 신상아 이 날리신 예수 그대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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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아 이 날리신 예수 신상아 이 날리신 예수 신상아 이 날리신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의 풍조에 유동치 않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소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겸손케 될 수 있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감독님께 영감과 능력이 충만해 달라고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겸비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내게 하시는 말씀임을 내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임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임을 인정하시도록 도우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겸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감독님을 도우셔서 말씀의 영감이 보일의 영감이 성령의 영감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향하여서 또 성나균을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다함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모두 다 풀어내며 부족함이 없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님 힘으로 강하게 역사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이 감동받아 참으로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감동하심을 힘입고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모두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교회에 가장 위험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교리적인 타락입니다 신학적 타락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목자들에 의한 거짓 복음에 의해서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성도들이 또 교회가 미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개인들의 영혼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부분적으로 또 교회 전체가 함께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무서운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즐거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렇지만은 비록 좀 부정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로 하고 매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내 먹자가 전하기 자기가 좋은 소리 혹은 성도들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 골라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일부러 한 절도 빼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체를 다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앞에 보금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보금이 주어져 있죠 이것은 신학성경을 통해서 잘 완전하게 잘 정리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결국 신학성경에 의해서 구약성경까지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금이 오늘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아 인간이 자기의 생각대로 조작을 하거나 그 모습을 변형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신학성경이라는 또 그러함으로 신구약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으로 나타난 성경이 담고 있는 이 보금의 내용은 영원 불멸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세트 한 세트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한 세트가 진리의 전체의 한 몸통입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의 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육 때부터 많은 다른 종류의 가르침들이 유사한 가르침들이 함께 발생하여서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을 또 그의 생애를 나름대로 자기들이 임의로 해석하고 또 기록하고 또 덧붙여서 진실되지 않은 것으로 어떤 그런 책으로 또 가르침으로 계속 함께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기초로 하여서 아주 진리만을 잘 정리해 하고 또 남기려는 피나는 노력을 계속 해온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직 바로 이 자기들이 아는 예수 크리스도의 못 아는 바대로 또 주께서 성령으로 알리신 바대로만 가르쳐 왔고 바로 초대교회는 이것을 정통으로 삼아서 바로 그 사도들이 인정한 것만 또 그들이 기록한 것만 중심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동시에 가짜들은 계속 제거해 냈어요 무수히 많은 유사한 그런 보금서들이라든지 여러 그 어떤 문서들 가르침들 또 유전들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제거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러한 반복되는 그 결과로 마침내 신약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이제 외경들 떨어진 것들이 다 있죠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명쾌하게 이게 다 뜰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알려주리라 요한복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경을 썼고 또 오늘 이르기까지 진리가 이렇게 수호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항상 역사하십니다 항상 거기 살아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사도시대 이후에도 계속 복음이 왜곡되곤 했습니다 자꾸 다른 내용들이 자꾸 삐뚤고 변형시키고 해석을 달리 각도를 지나치게 위별라는 게 보험으로써 내용이 변형이 생기거나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마구 달리 해석함으로써 결국 복음의 진리가 이르려 하는 목적에서 목적을 복음이 이를 수 없게 되는 완전히 복음이 해야 되는 기능을 못하는 완전히 벗어난 결과가 생기는 그런 시도들이 그런 왜곡들이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바로 그 첫 세대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하거니와 성경이 말하는 거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또 두 번째로는 이와 조금 비슷한 거지만 성경 공부를 너무 하지 않는다 성경 공부는 이미 선조 때부터 쭉 지식을 전달해 온 것인데 책 한 권이 아니라 많은 자료들과 이러한 어떤 유전 가르침의 신학적 전통을 통해 많이 가르쳐 온 것이 있는데 우리 입장으로는 2000년 동안 계속 신학 성경 계속 신학을 연구해서 딱 정리가 돼 있는데 무시하는 경우랑 마찬가지죠 또 세 번째로는 가장 경계되고 있는 것으로써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 교사라는 목사격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달리 해석하고 또 자기를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행을 퍼트리는 이런 경우로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성경이 보금이 왜곡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짓 그러한 교사들이 자기들이 뭘 받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벗어난다 그래서 신자들을 착죄한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데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인종에다가 자기가 그냥 거짓 교사들이 그냥 쓰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하고 공부를 안하니까 무수한 그 빈 공간을 그냥 추측성으로 그냥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교회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참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이미 주어진 말씀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2000년동안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이 세상에 신학 그리스도 교회에 하면 오직 딱 하나 성경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준입니다 바로 성경이 바로 진리를 담고 있는 모든 수레 같은 것이죠 진리를 담고 있는 창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 지식은 많은 유사품이라든지 이 성경을 해석한 것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건수로는 수십만 건에 이르는 여러 과거의 어떤 문헌들 있어요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딱 성경 내용만 가지고는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니까 많은 가짜들도 보면서 일단은 비교 정보용 일단 관련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참고가 되어서 아 결국 당시에 그러한 식의 어떤 그 어법이 있었구나 그런 사회의 그 문화가 있었구나 아 그런 뜻에서 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완전히 제로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어 우리 문화 내 문화권에서 이해를 한다면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해온 것입니다 성경 하나로 이렇게 됐지만은 그 대신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함께 다루어져서 빛나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어 이렇게 훌륭하게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감 있는 사람들이 줄지어 나타나서 계속 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정말로 구원도 주지 못하고 구원 받은 것도 유지도 못하고 구원을 버리게 할 기상천외한 기이한 형태의 많은 가짜 복음들이 또 그로 인하여 가짜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우리는 다 파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 온 거예요 주님이 분보하셨던 그 뜻대로 그의 원하셨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영생이 나오고 사람이 이 이 정말 이 육신의 세상을 벗고 하늘로 올라갈 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동안에 성령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이 한길로 잘 달려왔어요 신기하게도 많은 핍박 속에서도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서로 이해가 좀 다른 부분은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들이죠 거의 다 모든 교회가 내용이 뼈대가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에 거친 파도를 뚫고 온 진리를 잘 배우고 훈련하여서 잘 서야 됩니다 영생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이런 영생의 축복은 이런 이 세상의 고난과 슬픔 괴로움도 극복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암흑한 곤란 이 세상에 무슨 욕심 이런 것들을 너무 작게 보이게 만드는 실제적으로 한우리 그 성도 안에 또 교회 안에 훌륭한 모습으로 서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받은 것을 전파해야 돼요 2000년 동안에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바꾸면 안되고 전파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과 난 의무가 있어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럼 당신은 전도 받은 걸 전파해야 되죠 그대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전파할 의무가 있는 자네 즉시 나와야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전파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 교회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 교회로서의 전 우주적 임무가 있죠 우리 에베스 통화에서 그런 더 큰 스케일에서 더 큰 이렇게 좀 확장된 망원경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한치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수호함으로써 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거에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 자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 세 번째로 보금을 수호하라 보금을 수호하라 보금을 수호하라 그 다음에 보금을 전파하라 보금을 전파하라 이것은 다음 세대에 전달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 보금에 좌로우로 한치도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늘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성도를 온정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방식으로 인한 결과 어떤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연합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연합되어야 되고 온전해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져야 된다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까지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의 세 번째 목표죠 자 오늘 네 번째 목표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결과들이 있는가 혹은 어떤 목표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구체적 목표 구체적 목표의 네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금의 진리로 견고하게 서는 것 무슨 뜻이냐면 교리적으로 옳게 서 있는 것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정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흔들린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흔들리냐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왜 어린아이가 나올까 자 그 당시 어법입니다 뭔가 미성숙한 거를 뭔가 좀 부족한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어린아이 같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 오늘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옛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미련에 미숙해 당시 문화니까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고른조전서에도 있고 또 히브리에서 해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인이 뭔가 부족한 걸 성숙하지 않은 것을 어린아이로 비유했습니다 자 요점은 거짓 교사의 괴술과 유혹 괴술과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아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다 그럼 사람의 괴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본문에 말씀해 보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사람의 괴술에 의해서 간사한 유혹에 의해서 다 휩싸이는 이런 자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신자를 겨냥하고 가서 흔들어서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속이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교 말씀이요 본문의 말씀에 사람의 괴술을 그렸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지 마라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지 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떻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여기서는 사람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괴술 괴술은 원래 주사위 있잖아요 육면체 정육면체 주사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박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사위를 가지고 확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거 나오잖아요 육이 나오면 계속 육이 나오게 하거나 뭐 이렇게 술책을 쓰죠 직업적 도박군들이 속여서 상대를 속여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사위를 맞춰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러면 주사위를 확 던지면은 난 무슨 숫자가 나오길 원하는데 그 숫자는 절대 안 나오죠 그 도박군이 원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교활한 속임수 같은 것을 그런 아이디어를 담은 것이 바로 이 괴술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도 바로 주사위를 가지고 뭘 하는 사람들은 거기 속임수가 있다고 아주 그게 머리에 박혀있는 고정적인 아주 그런 관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가지고 노는 자들을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인간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귀의 술은 주사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주 뜻은 뭡니까 아주 정직하지 않은 교활하고 속임수가 있는 술책 같은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 성경에 나온 단어들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한 유혹에도 빠지죠 미성숙한 성도들은 간사한 유혹 간사한 뭐냐면 나중에 에베소소에서도 마귀를 설명하는 데 쓰던 단어인데 바로 어떤 계획된 속임수를 말합니다 술책 속이려고 이미 시스템 되어 있는 속임수 이것을 일컬어 간사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간사하는데 뭐 이렇게 아브르 아브 하는 사람을 간사하기도 하고 실제 뜻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것이 바로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이 원어의 동사형은 무슨 뜻이냐면 악을 궁리해내다 악을 꾀하다 이 정도 되면 뜻이 뭔지 우리가 머리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간사하다는 것은 교활하게 계획된 속임수를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나온 말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 상세하게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이 대략 느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는 됐고 그 다음에 유혹은 유혹은 무슨 뜻이냐면 유혹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게 이리 와 보세요 왠지 나도 모르게 끌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어디 전혀 무슨 유인 꼬시는 거 그런 뜻이 아니라 단어가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번역할 때 20세기 초 한 120년 됐어요 옛날 말이라서 성경을 개정하긴 했지만 썩 그 내용이 잘 오늘은 잘 딱 맞진 않습니다 유혹은 그런 뜻이 아니라 속임수를 말합니다 교활하게 속이는 것 나쁜 것을 조작하여서 진실같이 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관계를 아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의 그 거짓으로 속이려는 그 교활한 그 의대를 아시고 그런 뜻이죠 유혹은 설명했습니다 유혹이라니까 아 이리 오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유혹이라고 하면 계획을 가지고 간세하게 속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괴술과 유혹이 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도박군들이 이렇게 상대를 속일 때 하는 것이 되겠죠 바로 교회를 해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거짓 교사는 목사급입니다 남을 속여서 자기 배를 채우는 도박군이다 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지식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이러한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간교하게 꾀를 버리는 자들에게 넘어간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유혹 이것은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을 일컬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본문에도 미혹해한 것은 또 다른 단어인데 약간 다 그쪽 계통이죠 그쪽 비슷해요 속이는 것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거짓 가르침을 준다 조심해라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나란히 성경에 나란히 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의 경우는 이렇고 거짓의 경우는 이렇다 이렇게 나란히 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성경은 아주 일관적입니다 일관적입니다 어떤 특정 교훈들에 대해서 가짜 교훈들에 대해서 이건 이거 나쁘고 저건 저렇게 나쁘고 이런 말 거의 안 해요 성경은 그 자세한 내용 알고 싶지도 않다 그 어떤 이상한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성경은 반박해봤자 나중에 그럴 가치 자체가 없고 오히려 그 더러운 오염이 남게 된다 직접 그냥 그대로 성경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어떤 다른 의견을 옹호하면 그 자를 칩니다 악한 의도를 갖고 있구나 누가요? 성경이 바로 이런 강력한 결단된 자세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 본문을 계속합니다 거기 보면 간사한 유혹 이라는 말 속에 우리말로 번역된 속에는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그 대단히 부정적인 속임수에 가는 단어가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조밀하게 그래서 거기에 헬라 말로 플라네라는 말이 있는데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주 그것도 이건 간사한 것이죠 이탈한 거 방황하는 거 잘못된 거 이런 걸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이런 성경에도 예의가 나와 있는데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간사 그 단어입니다 또 괴개에 있는 것도 아니라 괴개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어쨌든 바로 이 단어는 진리와 반대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좀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대략 대략 큰 윤곽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 흥분하는 흥분적 흥분에만 읽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교훈의 풍제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은 안 된다 미성숙한 자들에게는 위험한 요소인데 거기에 말려들면 돌풍이 분다 밀려 돌풍에 밀려 밀리는 거죠 그냥 자체로 앞뒤로 막 움직이는 걸 말하는 요동 이것은 거친 파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격렬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파도로 인해 뒤흔들리다 그래서 밀려 요동 이 말은 어떤 말을 어떤 느낌을 갖게 할까요 바로 이 폭포가 막 몰아치면 배가 막 뒤집어지고 완전히 강 같은 데 가면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종이조각이니 비닐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난리를 치죠 요동을 칩니다 볼 때도 눈이 어지러워요 멀미가 나요 보부만 있으면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요동을 쳐요 신자가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신자가 휩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거죠 여기 강물에 비오는 날 이렇게 움직이는 종이조각 종이배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가다가 잠깐만 나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멈출래 종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헤매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된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흔들리고 이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소용돌이 속에 갇혀 떠돌 수밖에 없는 되돌아갈 수가 없는 그리고 그렇게 하여 본의 아니게 타락해버린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바로 전절인 13절의 내용과 완전히 강하게 대조를 이루죠 13절에서는 하나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들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되고 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불량처럼 충만하도록 성장해가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이러는 내용이죠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네 번째 목적입니다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적 이 위험한 이런 가르침 어떤 가르침이 유행되는 것은 항상 있어 왔어요 죄송합니다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종교 유행을 일으켜서 그러한 자기 먹잇감을 찾아내려는 자들은 항상 있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거 위험합니다 어느 세대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상당히 철저해야 됩니다 없으면 누가 와서 감정으로 한 번 감정을 건드리면 확 휩싸이게 되고 또 또 어떤 유행 어떤 사회적 무슨 정서적 뭐 이런 걸 다 분위기를 타서 딱 그때 딱 잘 어울리는 것들 있잖아요 새로운 교리바람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왜 휩쓸려요 성경에 진리에 철저한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총일견이 신천지니 이런 것들이 항상 많이 있고 그 위에도 이름도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많은 그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휩쓸리는 이유는 보금의 진리 안에 그 닷을 잘 내려놓고 경곽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미끼를 한 번 싹 던지면 미끼 던지면 귀가 가려운 사람은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달려들죠 우리가 가질 것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귀가 가려워서 어떤 다른 선생을 찾아가게 됐죠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 경고에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다소 무관심한 편으로 이렇게 성경에 그런 경고들이 있었나 더러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 귀에는 계속 싸운 거예요 이 거짓 보금연들과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일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너희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냐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라 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하와줘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우리의 사도들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너희가 사도를 통하여 이미 받은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어쩌 이렇게 잘 용납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요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어리석도라 어리석도다 칼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몇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복음의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의 진리 분명하고 내용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그가 하시는 목적이 분명한데 하늘의 뜻이 분명한데 왜 또 다른데 미혹되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음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함을 조심히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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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혼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라 하였으니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어하시기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환자들이라 이루인하여 진리의 도가 방해를 받는다 욕을 먹는다 회방을 받을 것이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진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루삼으리니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말씀은 더 계속 추구해 볼 수 있는데 이미 대리아 주께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자든 남을 잘 믿고 잘 속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러나 이런 원수는 계속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옛날보다 지금이 조금 쉽지 않겠죠 신약이 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물망이 촘촘해도 그 그물망에 여전히 틈이 있습니다 격자식으로 다 돼 있어도 능히 능히 빈자리를 노려서 성도들을 속여서 흔들려 흔들고 마음을 빼앗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기들을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이렇게 속이면서 하죠 안심하고 그 말을 듣다가는 당하게 됩니다 그런 숫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신자들 미혹하고 그들에게 돈을 갈취해내고 그럽니다 세상에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바로 이런 영향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온전치 않고 참된 영적 진리 옳은 영적 진리와 철저한 순종 또 충실한 순종 안에서 세워지지 않는 교회에는 이런 영향 쉽게 받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교리적 다시 말하면 신학적 견고함이 없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믿는 것의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부족하고 또 영적 성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갖게 됩니다 속이는 거짓 목자들은 기존의 그리스도 교회의 영적 지식을 변형시켜서 살짝 변형시켜서 변형시키는데 그래도 될 것이라고 보지만 기독교 교리의 본질이 잃게 됩니다 본질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다른 신앙이 되죠 이 전부 유기적이에요 그리스도 교회의 신학의 조직체가 유기적이라서 다 관련이 되어서 뭘 하나 바꾸면 함께 무너집니다 성격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더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구속의 원리 지옥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켜지고 하늘에 불려올리기까지 이 원리가 있는데 내용을 바꾸면 원리가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끌어올리는 힘이 희석되는 묽어지는 거죠 희색되어서 결국 그 신자의 영혼이 영원토록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로 속이면 말 잘하는 사람은 일단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말 잘하면 좋죠 나도 말 못해서 그 자체가 낫다는 거지 아니라 무조건 신앙적 기초가 약하면 잘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성경에 그래서 어떤 가르치는 일 교훈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배우는 걸 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교훈 가르침 같은 말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뭐 하다 좋은 덕담 하내보다 덕담 아니에요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교훈 주로 주로 단수입니다 복수 단수 있잖아요 싱글러 단수 하나 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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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복수도 할 수 있잖아요 플로럴 복수로 하나님 말씀 이런 거 기독론 무슨 교회론 이렇게 성령론 하나 모든 성경은 바른 교훈으로 무소이 많은데 단수로 그러나 성경에서 교훈 똑같은 단어인데 교훈 가르침인데 복수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훈들 복음은 하나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복수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두 가지 이상인 거죠 두 가지나 세 가지 그리고 그 이상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모든 교훈의 풍조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는 것과는 반대죠 모든 교훈의 풍조 교회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우리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냥 어떤 목자들은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희석시키거나 손상이 되면 진리가 진리가 왜곡된다 복음을 위협한다 이를 따르는 신자들은 복음의 능력이 가져오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변형제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또 절대 우리 그렇게 안 한다 아주 강력하게 절대 우리 그렇게 왜곡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또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활하게 절대 속이지 않는다 사람들 속이지 않는다 또 고린도서 4장에도 또 그 말씀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성숙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바로 지난주에 말했던 그런 온전한 사람과 반대의 경우죠 어린아이들 이것도 복수입니다 각자 개인의견이 많은 거죠 뭐가 의견이 많은 것이죠 나도 의견이 있다 나도 의견이 있다 그러나 온전한 한 사람 에이 만 원 만 단수 지식적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신자는 뿌리가 없어서 분별을 잘 못해서 불안정합니다 조정당하기 쉽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런 사건이 성경에 잘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을 같이 듣고 또 어떤 특정 그런 사건들은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항상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항상 위협하고 있는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두 건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에베소 장르들 에베소 목사들에게 한 말 이런 보면 어디 골로서 교회에 쳤던 그런 어려움이 에베소 교회도 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교회에 주신 것이다 이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교회에 목자를 세워서 주어서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주신 선물인 목자는 그리스도의 모험을 세우고 끝뿐만 아니라 원전히 함으로써 미성숙과 불완전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게 하고 동시에 성숙을 증가시키고 또 안정성도 증가시킨다 그래서 본문에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은 목자를 주신 것에 강조성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성도는 언젠가는 성숙해지겠지 그냥 중립적인 상태로 여기면 안 됩니다 방차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빨리 안정한 상태로 견고한 상태로 옮겨야 된다 이것이 목사와 교사 이름하여 그냥 목자들 목사에게 주어진 안전장치다 선한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예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다음 주절입니다 여기 참된 것은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참된 것을 말하는 바로 미성숙한 것이 아닌 견고하고 참된 진례를 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진리뿐만 아니라 사랑이 기반이 된 진리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또 성숙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주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지켜내는 힘이 있는 교회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힘이 있는 교회 의미를 다하는 교회 원수가 뜬터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으로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길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명하여서 처음으로 초대계획에 내어주신 그 오순절날 그 이후로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음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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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원수들이 틈타지 틈타할 수 있도록 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우유곡절이 많고 여러가지 있지만은 이것만은 견고하게 이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같이 합치마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음 영생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냐고 잘 우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명하셨던 대로 성찬을 함께 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찬을 들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시려고 명하해 주시고 격려주신 뜻을 우리가 기르며 이 시간에 함께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김 distinct 예수 이름으로 기 pitch coment고 그릅니다 perpet nt 25 tablespoon 아멘 아멘 그 상하신 놀이 조롱가 여겨 쌓여 가시 안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건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의 지옥으로 고통과 지옥으로 고통과 지옥으로 고통과 지옥으로 고통과 지옥으로 고통과 지옥이 강아지옥으로 후회 고통과 지옥으로 내 지켜 주소서 고마워 다시 주님 그 성까지 버리니 고마워 다시 주님 다시 관수셨네 내 지켜 주소서 고마워 다시 주님의 얼굴이 고마워 다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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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따라 살아갈고 난 사랑과 충성 늘 다치오리라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주신 걸 믿으며 죽은 심오는 그늘 너를 불러 덮할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신도 따라 살아갈고 난 사랑과 충성 늘 다치오리라 일하일을 다 알 수 있니 시간은 모질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삶은 때나 강의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신도 따라 살아갈고 난 사랑과 충성 늘 다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뵈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또 그 삶 속에 지금부터 영혼이 함께 있을지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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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주간 사람과 충실로 하나 된 우리의 교회 세우는 우리의 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도 포기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 사역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름 수련의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그래야 우리 어린이 청소년 다음 세대들 여름 수련회도 어린이가 수련회를 잘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의하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의 죄사하시려 예수님 나의 죄사하시려 예수님 다 가지셨으니 의미한 신여 우리 우리에게 내 πο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늘 고마운 고통이기나 늘 아픔이기나 우리를 사랑하시오 사랑할게 하소서 사랑해요 주 예수 심지어 너를 달리지 않으시오 다 잊지 않게 하소서 사랑해요 주 예수 은혜 알게 하소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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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